김치는 위아래로 다 맛있잖아요 이파리 부분은 양념이 많아서 맛있고 그 아래쪽 배 부분은 그냥 맛있어요 자식 어딨어? 어? 타밥에 초파파파! 빠사! 으아! 빠사! 으악! 치돌이! 아 치돌이 뭐였지? 나생강! 오오 오잇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임마 아 좀 좀 떨어져서 싸워야겠다 어이 아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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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 많아 가 오오오이 잠시만 잠시만 오오오오오 나 생간 어. 여야! 오오오! 어! 아이고오오 잘못 들렀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후. 오비토야. 자신의 어린 시절. 그래! 찾았잖아! 그래 바보야 그래 옥지부리지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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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ビット!私、信じてるから。おかげになって、かっこよく世界を救うとこ、見せてね! おかげなさい。今のあんたの、その心の底に残ってる。本当に大切なものを裏切るんじゃねーよ。そして、それとつながってんのは、決して今のお前なんかじゃねー。 あ、チャマグは、もんまちろよ。 죄송해요。 俺は…私はオビットだ。いいから来いこの野郎! な… 何だろう。 …の… 何だろう。 みんなの力を… 禁きやめなってばよっ! おぉ~~ 뽑わなそう。 おかげ… おかげ… おかげ、ésは… おかげ…… お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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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글씨는 제가 지금 그.. 이게 유튜브 녹화하고 있어서 사이즈를 크게 녹화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모든 미수들 미수라.. 아 수..뭐라 그러지? 미수? 미수들 오오.. 미수미수맞다맞다 미수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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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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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지로가.. 너희들 두 사람을 히트시히守고있다 이런 상황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렸다 하아.. 나의 책임이다 린을 린을 살려버리지 않았다 하아.. 린은.. 린은 린은 우리의 唯명이다 린을 흠리지 린을 잊어 마이미아파 하아.. 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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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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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시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미수가 자기 몸에 길뜨려져있었는때문에 크로봅 でも現実も諦めたりしない。そういう奴だからさ。 来れ、馬ちゃん。 緊張あんじゃ先や。 そしてそういう歩き方が、仲間を引き寄せる。つまずきそうなら、助けたくなる。 この地獄に、本当にそんなものが。 お前だって、見ようとすれば見られたはずだ。俺とお前は同じ目を持ってんだからな。 信じる仲間が集まれば、希望も形となって見えてくるかもしれない。俺は、そうなんだよ。おびと。 まず、アドベンター・モードのストーリーモード 끝나고 하도록 할게요。 つまんない。意地張らないでよ。 クレイ、オクチブリじま。 行くよ。 ああ、なえ 짝사랑。 ここから来るこうべきの人。 急いで、私も。 そう思うよ。 俺も。 ああ、なあ゛。 この野郎。 この野郎。 そう思うよ。 ああ… ああ、なあ、なあ… ああ。 ああ… 게임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뿌듯하구만 뚱뚱 갑시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해봐 마다라 맥동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최휴 이제 한 반 틈 정도 스토리 다 깨고 나면 어드벤처 모드 할게요 어 마다라 울고 있어 우비도 여기들에게 길어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길어올을 거짓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지 오비도 一体何を? かつて俺が利用しようとしていた男 永戸が俺を裏切った手段 けど輪廻転生の術だ その術は代わりにお前が… 永戸がかつてなぜ俺を裏切ったのか 今ならわかる気がする 術繋ぎの重なった人の思い それも強い力になるんだな もういいだろ 雑談は そろそろ始めさせてもらう 我らが待望のために 交代だ クロゼツ… けど… 衛生の術… 術… もよ けど… 生命の術… ほんとまともに戦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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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はりこの体でなく 死を飽き肉を踊ってこその戦えだ 오 완전 되살아났네요 저 가슴에 있는 얼굴은 뭐야 가슴이 우치하의 석일을 통해 너에게 말한 걸 기억하시나요? 아이안아 두 가지의 힘이 협력하는 것에 정말 행복한 것에 정말 행복한 것에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 흡수하는 건가? 우치하와 센주 두 가지의 힘이 정말 행복한 것에 아아 그런 생각도 안 될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위기로군요 자 다음은 너희들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혼쭄를 내 줍시다 오 저거 완전 세겠다 아 피는 똑같네 오오 아 이거 반격기가 안되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아 좀 떨어져 저거 네네 나이스 어떻게 또 차카라를 짜냈군요 야단났네 이거 아 옥수로 나이스야 돼 저거 나이스 나이스 가만히 기복에 놔두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거 이거 어 맞아주나 어 맞아주네 이걸 네 군미를 지금 못써요 어이 빡세써 역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젤스에요 여러분 어 어 모든 꼬리가 겹쳐집니다 으으 nuestro 으 아 크으이 으아 뭐지 뭐야? 눈이야? 와 아이치 아 오비토의 눈이군요 눈을 감고 있어서 그나마 어? 뭐야? 오오우 미술을 다 다시 안돼! 빠져나간건가? 제가 나루토를 많이 안봤어요 옛날에 막 중급 닌자 시험 이럴 때 봐가지고 멈췄어? 아... 아... 인주력은 미수가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렇구나 비주오는 카라다임 나뉘어やっても 타스카란 소원에 대해 파스케이레반 나란다 마루토와 신오비 타지 노키 보도 왓σι는 소원 못해 変わった 무거시와 모토 히저우다 동네 수베토와 사또이 사또이 가스ため 히저우니 택시티다노 오오.. 오오오.. 맞아요 맞아요 음기양기 가지고있어서 나루토 아빠가 반틈 가지고있습니다 자식 아 원래 사스키는 치돌이 딱 써줘야 되는데 안돼 아따 멋져 무럿잉 아이고야야야야 야야 나 쓰러질뻔했다 아이쿠 잘못 썼네 춰! 잡기이이이 안전한 기척도 안전한 것에 이 세상의 세상 이 세상이 없는 세상 나의 세상 당신의 세상 아무 이해가 없는 것이지 흠 그것은 당신의 꿈을 만들어낸 것이지 흠 여러분은 당신과 당신의 의견은 당신은 흠흠흠흠흠흠 어 잠깐만 원래 마지막은 요, 오이 써 줘야되는데? 그래 가만있어 가만있어 제발! 아 그렇지! 됐다 아 그래요? 아 나 둘다 거슥건거 같은데? 오오 오와리라 굳시다 어 어 이데가 쓰러졌어 뭐지? 어 어 뭐여 신미 아닙니까? 오오 샵 쌍둥이 맞습니다 여러분 샵이에요 갑자기 영화 생각나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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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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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릴 것이다! 와! 공투의 장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다음 장 예고 아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장인가? 막장인가요 여러분? 스포는 자제 부탁드려요 너무 충격적이야 결전의 장 떨어지는 번개 나루토의 걸음 사스케의 걸음 아 또 나뉘네요 애들 또 나뉘네 양의 길을 먼저 갑시다 저는 게임 방송도 하고 뭐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나루토의 걸음 오늘 안그래도 볼케이노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넌 강해 넌 넌 넌 지지 않아 넌 초강력이야 넌 어? 어? 어, 마니아? 어? 어디론가 떨어져 뭐지? 뭐지? 뭐야? 누군가왔어? 그게 닌자의 길이야 안돼! 쓰러지지마! 주인공! 뭐야 끝났어? 어? 자, 제가 생각해도 저는 먹방이 좀 더 우위지 않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양의 길 아 일단 나루, 일단은 나루토 양의 길을 먼저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사스키의 길을 가보도록 합시다 아 아 다 예 다 아 감사합니다.